안녕하세요. 여기 옵티머스 LTE 유플러스가 있는데요. 여기 게임 중에서 포트리스 게임이 있습니다. 유플러스 LTE 서비스를 누르면 여기 네트워크 게임에 보면 포트리스가 있습니다. 게임을 실행해 보면 이렇게 빠른 스마트폰 하고 PC랑도 대전을 할 수가 있는 게임입니다. 보면 터치를 해주시고 네트워크 게임 대전을 눌러줍니다. 빠른 입장을 하고요. 포즈로 접속된다고 나옵니다. 여기 방에 있으면 플레이리스트가 나오고요. 이렇게 레지 누르면 게임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3대 방이 하나 있고 저는 여기 있네요. 이게 버튼을 누르면 밑에 게이지가 올라가서 쏘울 수가 있습니다. 이동을 하고 게이지로 이렇게 쏘면 상대방한테 미사일을 쏠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좀 많이 자라네요. 바람에 부는 걸 보고 좀 못 미치는데 이렇게 게임을 이렇게 하면 포트리스가 좀 재밌는 게임이기 때문에 어우 너무 멀리 날렸네. 게임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1대1로도 할 수 있고 틈별로도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을 할 수 있는 포트리스 게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